라본달이 떴습니다! 과일 날 무슨 날 쯤만같이 둥근 날 어디 어디 저나 동선이의 터치 5, 2, 3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보입니다 네 여러분 민족 대명절이죠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라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정말 이번 명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추석 때는 보름달을 보고 꼭 소원을 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라떼들이랑 라본미들이 어떤 소원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약간 추석에는 정말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그런 정말 완벽한 체질이 될 수 있는 소원을 빌고 싶어요 제발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우리 라떼들도 꼭 이루고 싶은 소원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정말 정말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뭔가요? 바로 바로 저희 라붐 컴백이 일주일 남았다는 사실! 진짜! 말도 안 돼! 대박사건이 라떼 여러분 저희 라붐이 19일날 첫 정규앨범 투어버스로 컴백을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즐겁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라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브요 마테리아 러브요 마테리아 야야야야야야 그래 그리도 야야야 열어 readings 해 nel